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이준석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젊은 피 운운하면서 이준석 쪽에 줄을 선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또 양비론을 펼치는 겁니다. 정말 주류어른들은 무슨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나 잣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눈치를 보고 혹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에 맞춰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깔아뭉개는 거죠. 오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가장 상단에 사설을 실었네요. 서로 무슨 원안을 졌다고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이 파국을 자초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무슨 원안을 졌다고 그렇게 이 파국을 자초하냐. 그러니까 참 이번에 지난 2년 이상 정도 4.15 총선 이후에 전개되는 걸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언론도 완전히 죽어버렸구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언론들은 저항 역사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탄핵시키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탄핵을 여러분들 하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선거부정이 일어나더라도 철저히 입을 다물고 지금은 이준석을 부추기고 이준석을 찬양하고 당선시키고 선거부정 문제에서는 일체의 입을 다물고 양심불량 정도가 아니고 평안이 아주 깊은 겁니다. 이번에 이런들 법원 판결문에 대해서도 서로 무슨 원안을 졌다고 이런 식으로 너도 문제고 너도 문제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8월 16일 출범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불과 10만에 자초하면서 국민의힘은 혼돈에 빠졌다. 작년 이후 전국선거를 3번 연달아 이겨 정권을 창출한 집권 여당이 새 정부 출범 넉 달도 안 돼서 집안싸움으로 지도부 실종사태를 맞았다. 정당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그 다음 부분이 여러분들 인상적입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몰아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았고 이게 여러분들 다수의 시민들하고 판사하고 다른 의견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일부러 이준석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번 사태를 꾸몄다고 판사가 본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정당의 내부적,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정당 내부 문제에 이처럼 세부적 잣대로 제동을 건 것은 헌치 않다 없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준석 대표를 밀어내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과정이 무리하게 비친 것은 사실이다. 또 이렇게 설정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를 밀어붙인 것부터 순리라고 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 징계까지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의 실력이자 조선일보의 입장인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박 대통령 이름 탄핵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일보가 엄청나게 뭐죠? 책임을 많이 지어야 되는 거죠. 선거부정 중에 한마디도 여러분들 내놓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참 본인들도 같은 하늘 아래 살아야 되고 같은 물을 마셔야 되고 하는데 나라가 망가지면 선거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국가를 좀 이렇게 청소하고 해독작용을 맡아야 될 언론이 이 모양이니까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본 겁니다. 판사가 참 대단한 친구죠. 하기에 지금 서울 법대를 나와서 판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재판거래를 하지 않나? 재판거래는 또 수사 안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뭐가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대법관 이름 재판거래를 한 강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한 분이 임은숙님이 내가 너무 아픈데 판사는 재미나는 말씀을 하셨는데 판사는 너희는 아프지 않다고 판결한 것과 똑같습니다. 어찌 판사가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땅땅땅하는지 법에 일자무식한 제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김능한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돼 가지고 대일청구권을 여러분 받고 주고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가 대부분 다 해소가 됐는데 애국 충정에 가득한 여러분들 판결문은 그게 판결문인지 아니면 무슨 경문인지 그걸 써가지고 그냥 그 한일기본조약을 무산시키는 그런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금도 좀 홍렬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참 정말 참 문제가 모든 게 다 부정성 그 산물이죠. 백두산님 말씀처럼 신민 가운데 한 분이 아주 정확하게 과거사 문제를 아주 상시하게 적었네 이거는 한번 여러분 공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정표님입니다. 이준석은 2012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 당시에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하며 당 내부 분란을 가중시켰습니다. 2014년에는 사적인 술자리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은 이야기를 가공해서 당시 김무성 대표에게 고자질해서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2019년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 시절 당시 주대한 대표와의 대화를 녹음 유출해서 주대표를 공정에 빠뜨렸습니다. 2021년 대선을 준비하는 윤석열 전 검찰공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유출하고 2021년 국민의힘 대표로 원희롱 전 제주지사와의 대화를 녹음해서 일부만 잘라서 공개하는가 하면 성상나 폐류나 같은 대통령을 공격하고 자기 당을 상대로 사법부에 소송을 내 당내 분란과 내부총질 전문가 다리인으로서 이준석이 국힘당에 박혀있는 한 내부총질과 당내 분란 갈등은 바람잘날이 없을 것입니다. 장신을 정치계에 입문시켜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앞장서 찬성표를 던진 일륜을 저버린 의리도 없는 인간입니다. 인성이 불락함이 뭐를 덩쳐먹은 뭐보다 더한 정치 표류나입니다. 이 사식은 드루킹도 찬성표를 던진 민유당 프랑치 노릇을 해온 친구입니다. 이렇게 아주 화각 잔뜩 나서 이야기했는데 이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국힘당 내부에 4.15 총선 직후부터 선거 부정 문제가 없었다고 죽도록 뭡니까?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국힘당에서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한 것은 첫 번째는 이준석이고 두 번째는 하태경이고 세 번째는 한기호 이 세 사람이 큰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지금 업보를 다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내 경선 문제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으로 보면 죽도록 너희들은 그냥 고생해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고생을 하니까 그게 딱 한 거죠. 그 밑에 또 한 분 조영동 님은 조선일보가 이준석을 끝까지 옹호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박근혜의 탄핵사태도 당내 탄핵시회를 그대로 옹호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런 겁니다. 정말 양심불량 사회고 원칙부제 사회고 사실 부제 사회고 진실실종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신문이 사슬 같으면 경종을 따져서 1차 책임은 누가 있고 2차 책임은 누가 있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이나 잣대를 제시를 해야 사람들이 그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갖는데 철두천미하게 양비론을 갖고 이번에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 이 사건의 뿌리가 선거부정 문제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당리 당낙과 자신의 사적이 이게 골몰해가지고 나라 이름들 뭐죠? 썩가래나 기둥이 그냥 썩어서 무너져 내린데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 여름 업보를 우리가 얼마나 비용을 치를 것인지 참 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가늠할 수가. 그래서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고 그냥 정리를 할까 했는데 그래도 내마저 이렇게 입을 다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간간히 선거부정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준석 사태에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은 당내 경선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당내 경선 문제, 공직선거 문제, 조합장 선거 문제, 아파트 회장 선거 문제 다 뭡니까? 대한민국이 선거를 사기질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선거 사기가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범람한 사회가 된 겁니다. 뭘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다른 사람한테 뭘 건면하고 뭘 처벌하겠습니까? 선거 부정을 하고도 뭡니까? 거리를 할부하고 다니는데 누가 누구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예를 들지만 조국 씨의 부인 되는 정경심 씨가 법을 위반한 그런 사안을 했지만 누가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문을 가질 정도로 훨씬 더 중범죄를 범한 사람들이 지금도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다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를 막고 공직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거나 이렇게 된 사람들은 현안 과제뿐만 아니고 나라의 근본과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도 되겠냐 말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덮을 수 있냐 이야기죠. 이준석 문제를 보면서 무슨 문자가 유출됐니 무슨 내부 총질이니 그거 사안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깊고 심대한 그런 원인은 바로 선거 부정, 선거 사기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